포스코가 어떻게 가? 생활관 어떻게 가나요? 본가가 어디예요? 죄송한데 ECC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이 어디예요? 죄송한데 혹시 도서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? 그리고 쭉 올라가시면 본가는 여기 왼쪽으로 쭉 들어가서 저거면 보이시죠? 뭔가가 이 길 따라서 좀 내려가시면 스타벅스 앞에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가면 나가면 이제 오른쪽에 계단이 보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? 저도 여기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? 죄송한데 잘 몰라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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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